이 케이팝 시간입니다. 평론가와 더불어서 또 즐거운 얘기 나누죠. 안녕하세요. 제가 케이팝을 몰랐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팀 1 나왔다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SNS에서 실시간 트렌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 어떤 그룹이 런칭되거나 이슈가 되면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딩에 함께 오르는 이런 현상들을 자주 사실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 코로나19 환자 확진자 감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거의 전면 해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음악 공연계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이 큰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지난 2년간 익숙해져 있었던 소위 말하는 공연장 내에서의 거리두기 관련한 모든 사실은 지금 규제가 풀렸습니다. 네. 완전히 해제가 됐고요. 뭐 흔히들 많이 아시는 좌석 간에 이렇게 가운데 자리를 하나씩 띄워놓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는다든지 그러니까 비워놓는지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전부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 팬데믹 국면에서는 일정 이상의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허가를 받을 필요도 이제 전혀 없어졌고요. 그리고 소리를 지를 수 없기 때문에 뭐 클래퍼라든지 뭐 각종 타악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치로 함성을 대신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실내의 경우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 외에는 뭐 어떤 규제가 이제는 없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뭐 당연히 아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은 절반만 팔았잖아요. 이게 이제 다시 완전하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이런 것들이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또 공연 같은 경우도 실내 공연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스탠딩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이제 없었거든요. 스탠딩성이 돌아왔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긍정적인 각도에서 한번 보자고요. 느닷없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이제 비대면으로 정말 이상한 세계에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K컬처는 그 덕을 오히려 본 겁니다. 공연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다들 앉아서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유튜브라든지 또는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원래부터 하고 있던 K-POP은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종료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지도가 높아진 각종 팀들이 이제 엄청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해외 대중음악 씬이 사실은 침체에 늪에 빠져 있을 때 K-POP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닦아왔던 온라인 기반의 어떤 활동들, 팬덤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그런 소통의 그런 기회들을 갖고. 또 그리고 사실은 K-POP이 이후에 사실은 조금씩 뭐랄까요? 보여주려고 했던 이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각종 온라인 콘텐츠들 그리고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이 이 기회에 조금씩 앞당겨지면서 그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오히려 비교 우위에 지금 서 있는 형국이 됐어요. 아니 화려한 볼거리가 위주인 게 사실 K-POP이다 보니까. 저렇게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보는 거가 훨씬 더 어필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챌린지라든지 안무 동영상 이런 것들은 물론 그것들을 직접 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다양한 볼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팬데믹이 분명히 하나의 기회가 됐던 것도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K-POP 산업이 그동안 다양하게 우리가 360도라고 하는데 다양한 식으로 음악을 파는 그야말로 음악을 팔고 홍보하는 식의 뭐 하나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쓰일 줄은 사실은 몰랐겠죠. 그런 것들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K-POP 다른 대중음악 산업이 침체에 빠져 있는 동안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그런 동력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활동 재개가 됐어요. 그냥 확 본물이 터지도 열리고 서울의 어느 혹은 한국당의 어느 지방에서 열려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송출이 될 테니까 전세계에 다 들여다볼 텐데 과연 어떤 어떤 공연들 굵직한 거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 K-POP 스타들의 해외 투어가 뭐 다시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 저번에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있던 거는 역시 대중음악 페스티벌이 될 것 같아요. 뷰민아, 서재패, 워터밤 뭐 다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그 다음 무슨 약자인가 보죠? 뷰민아 같은 뷰티풀 민트 라이프, 서재패는 서울 제주 페스티벌 이런 약자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오프닝, 티켓 오픈된 워터밤 같은 경우는 이미 폭발적인 예매율을 보이면서 매진이 됐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랄까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음악을 즐기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스크 벗는 것과 비슷하게 이게 실제로 편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좀 해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해방된 기분을 사실은 가장 뭐랄까요? 좀 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음악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굵직굵직한 라인업들, 페스티벌 라인업들은 전부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치러서 얘기하신 거지만 얼마나 많은 공연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도 있고요. 너무 많죠. 사실은 전부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싱어게인. 사실은 미스터 트롯이 말이죠. 미스터 트롯에 이어서 정말 대박 콘텐츠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미스터 트롯이 기대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그 이후에 콘서트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만큼의 그런 모멘텀을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도 있고 사실 그 사이에 지난 2년간 또 대박 콘텐츠라고 할 만한 게 또 싱어게인이었는데 이들이 어쨌든 가수곡의 가창력을 내세우는 이런 콘텐츠다 보니까 이게 투어 콘서트와 연계되는 이 아이템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뭐 다시 이런 기회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티브이 앞에서 수동적으로 티브이나 라디오를 듣기만 하다가 공연 현장을 직접 가는 거는 음악을 듣는 태도 활력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의 각 장르마다 각 씬마다 고유한 팬들의 영역이 생기고 있어요. 공연 사실 음악도 레코드만 사실은 듣는 마니아들이 존재하고 또 저렇게 페스티벌은 다 다녀야지 또 속이 시원한. 가서 그냥 헐쩍헐쩍 뛰어야 이게 또 사는 것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다른 장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페스티벌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넓어지는 건 긍정적인 일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야외 공연도 열리고 하니까 TV 프로그램도 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TV 프로그램에서 팬들의 활동이라는 게 방청객인데. 네. 너무 사실 없었거든요. 그동안 방청객이 없어서. 정확한 거. 네. 정말 아름다운 공연들 역대급 그런 무대들이 많았는데 이게 리액션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거를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어렵긴 했었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국 노래자랑. 네. 송혜 선생님. 그렇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정말 우리나라 대중음악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대중음악 산업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역대급 프로그램이라고 봐져요. 그럼요. 이렇게 오래했고. 그렇습니다. 오래 한 것도 물론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각의 로컬들을 다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민들, 구민들 혹은 동민들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식의 이 투어.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것도 투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오래 계속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아직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무 대단하고 사실 그 가운데는 송혜, 송혜 씨. 송혜 선생님의 건강 그리고 열정, 자기관리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전국 노래자랑이요. 송혜 선생님이 잠깐 잠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송혜가 있고 없고는 너무 다른 게 돼버려서 이거야 뭐 인력으로 안 되는 거지만 송혜 선생님 같은 분이 왜 100세 넘도록 사회자로 활동하는 거 그런 거 보면 뭔가 인류적인 감격.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질 법하고 대단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돼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이게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이 송혜 선생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외국 같으면 벌써 이미 송혜라는 이름을 넣어서 프랜차이즈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큰 상품이 됐겠죠. 미국에도 보면 아메리카 밴드 스탠드 같은 거 디클락이라는 이름. 디클락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 연초에 자정을 넘어가는 시점에 하는 거는 디클락의 뉴이얼스 이브라고 하거든요. 또 아메리카 탑 포티도 우리 케이스 케이즘이라는 DJ를 빼놓을 수 없듯이 앞으로 송혜 선생님께서 건강에 허락하시느냐 하겠지만 이 전국 노래자랑은 송혜의 전국 노래자랑으로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돼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다 오셨으니까 미국은 전통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그걸 의미화하고 또 확대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개인의 스타 파워를 극대화시키고 그 개인의 공을 뭐랄까요 영웅적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앞선 문화죠. 그게 꼭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보면은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게 저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송혜라는 의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마음껏 발산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 거냐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음악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그걸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고 웃고 떠들고 나와서 정말 오버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런 진짜 재롱잔치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쏟아져 나온 푸른 스트레스의 총합을 우리가 만약에 계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국민적인 어떤 복지에 그리고 사기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마맞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포함한 각종 음악 프로그램들 방청이 허용되니까 기회되면 여러분들 그냥 방청객 신청하셔서 즐겁게 즐겁게 그 시간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음악 얘기도 좀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BTS 신곡 발표가 있습니다. 계속 버터도 있고 퍼미션 투 댄스도 있고 그 전에 다이너마이트도 있는데 뭐냐 그럴 텐데 다 싱글이죠. 싱글이죠. 앨범 나오게 된다. US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위한 프로모 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그것이 거둔 성과는 만만치 않죠. 어쨌든 그 세 곡을 통해서 그래미 2년 연속 후보에도 올랐었고 UN에서 공연도 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BTS 열풍의 하나의 정점을 찍었다고 봐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밴드, 가장 인기 있는 밴드를 보유하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진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BTS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정말 코어 팬층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프로모 곡들 좀 신나는 곡들이나 좀 더 대중적으로 소구력이 있는 곡들만으로는 좀 만족할 수 없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을, 정규 앨범을 기다려온 팬들이 많을 텐데 드디어 이제 그 일정 자체는 공개가 됐죠. 6월 10일 날 발표가 돼 있고요. 신곡이라든지 선공개에 대한 스케줄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지만 정규 앨범이니만큼 최근에 몇 년간 보여줬던 다이너마이트나 버터나 퍼미션 투 댄스와는 사뭇 다른 좀 뭐랄까요? 더 아티스틱한 예술적인 성향, 또 철학적인 가사나 이런 것들. 뭐 BTS가 항상 보여줬던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드러내기 약간 남사스러운 게 있어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BTS가요. 제가 이렇게 매출 규모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버터도 굉장히 훌륭한 곡이고 퍼미션 투 댄스도 아주 멋진 곡이고 특히나 퍼포먼스, 안무에 있어서는 퍼미션 투 댄스가 더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버터가 우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버터에는 약간 해석하기에 따라 에로틱한 요소가 많이 있는 거고 퍼미션 투 댄스는 너무나 건강한 정말 아름다운 청소년들의 정말 너무 착한 노래예요. 마치 캠페인 송 같은. 캠페인 송이에요 거의. 그런데 버터가 압도적으로 인기에 있어서는 우위를 차지하더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BTS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착하고 좋은 청년들의 예쁜 음악일지는 모르나 사실은 인간의 여러 어둠이나 음엄한 요소이나 온갖 것들을 다 건드려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럼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왔었고 페이클럽라든지 그 전에 나왔던 봄날이라든지 핏담 눈물 모두 다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에로틱한 테마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한 철학적인 성찰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뭐랄까요. 깊이나 복잡성이 있는 음악들을 해온 팀이거든요. 블랙스완 같은 음악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맵업 더 소울이라는 세계관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서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담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 다음엔 자아 성찰의 단계까지 왔는데 그러면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가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기대.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기다려집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뭐냐면 할 거 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데 비틀즈는 그랬어요. 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있구나. 맞습니다. 이랬거든요. 10년 딱 활동했는데 비틀즈는 그 10년 동안에 전부 상상을 뛰어넘는 마지막까지를 갔으니까 비티즈라 한번 기대를 해보죠. 그럼요. 아마 그 정도의 역량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음악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것에서 뭔가가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재발견하는 그런 또 통찰이 또 있는 것이 예술의 장르이기도 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요란하고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대단한 게 되긴 했지 않습니까. 사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BTS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제 케이팝의 지평이 워낙 넓어져서요. 예컨대 싸이의 댓댓. 이미 뭐 대단하죠. 이제 5천만 조회수 넘었던데 음악적으로는 역시 싸이는 싸이다. 뭐냐면 정말 가벼운 터치죠. 뭐 심오하게 안 나가죠. 근데 그게 이제 전략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주 주목할 대상이 세계 무대에서 몇 있습니다. BTS 말고도. 근데 세븐틴. 세븐틴은 먹히지 않습니까. 세븐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지금 뭐 BTS, NCT 이런 그룹들, 메이저한 그룹들, 세븐틴도 메이저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제외할 때 가장 사실은 케이팝 팬덤 내에서 그 자체적인 팬덤의 규모라든지 충성도 그리고 신뢰가 높은 팀이에요. 그리고 음악적 역량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늘 보면 다음 주자로서 늘 거론되어 왔었던 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타진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이 팬덤의 어떤 깊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기사 보도에 따르면 빌보드 차트를 정말 겨냥해서 앨범 발매 타이밍까지도 정확히 맞춰서 빌보드 차트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자료를 모아서 다음 주 차트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시장적으로 보면 언더독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팝 입장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잘 활용을 해야지 차트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데 새 앨범 낼 때 발매일 같은 게 신경을 쓰이는 거죠. 반드시 금요일 날 보통 발매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다 다음 주에 차트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주말 동안에 판매량이 반영이 되거든요. 주 초에 발매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금요일에 발표를 하게 됐고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싸이 신곡 같은 경우, 데떼 같은 경우는 이미 대박을 쳤고 특히 이번에 BTS의 슈가가 공동 피처링 그리고 프로듀싱에 참여를 하면서 더 이상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K-POP이라는 시장 내에서 싸이라는 아티스트가 대표하는 어떤 영역 그리고 BTS라는 그룹이 대표하는 영역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이 겹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겹치지 않거든요. 좀 다른 성격의 두 아티스트인데 이 두 아티스트가 함께 협업을 했으니 이 화제성은 비교할 수 없겠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 주셨을듯이 싸이는 정말 소위 말하는 B급 감성 그리고 그 굉장히 유쾌하면서 어떻게 보면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의 엔터테이닝한 영역의 저는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흥이라는 번지를 절대로 안 벗어나죠. 그렇습니다. 유흥으로서의 음악. 그 이상을 자기가 굳이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그 영역 내에서는 늘 최고치를 보여주는 가수인데 거기에 슈가라는 또 뭐랄까요? 어떤 큰 존재감 있는 아티스트가 거기다 BTS에서는 제일 심각하고 어둡고 무서운 이미지를 가진 친구가 싸이랑 결합되니까 되게 좀 언밸런스한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음식으로 따지면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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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죠. 바로 그렇네요. 그래서 싸이 씨가 이거야말로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강남스타일이나 그 뒤에 젠틀맨 같은 곡들을 통해서 원했었던 자기의 진짜 마지막 궁극적인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싸이가 젠틀맨이나 강남스타일을 불렀을 때와 지금의 위상 그리고 케이팝의 지금의 위상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싸이 씨의 새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다양한 정말 케이팝의 아티스트들이 피처링을 했는데 그 한 명 한 명의 가수들이요. 지금은 모두 슈퍼스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앨범의 엄청난 히트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싸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1억 5천이나 되거든요. 케이팝을 향유하는 세계 인구가 그들 중에 상당수는 자신들이 직접 케이팝 댄스를 추워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같이 모여서 30초 시간은 랜덤 댄스도 하고 커버 댄스를 추기도 하고 보니까 이들에게는 케이팝을 사랑하는 해외인들에게 두 개의 오마주 그러니까 케이팝의 상징곡 두 개가 만들어져 있던데 하나는 바로 강남스타일 싸이 강남스타일 또 하나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그 춤을 꼭 추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게 이제 한국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스타일은 케이팝 세계화의 한 출발점처럼 생각하고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의 그 곡은 한국의 격변에서 상징곡이 되면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존중하는 의미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과거에는 그냥 케이팝이 단순히 보는 것이 재밌고 같이 춤을 추는 것이 재밌고 이런 단편적으로 해석이 됐다고 한다면 다시 만난 세계 같은 곡들 그리고 BTS의 철학적인 가사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돌 음악뿐만 아니라 수많은 힙합, R&B 그 외에 록 뮤지션들의 음악 같은 것들이 이제 함께 소개되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케이팝 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케이팝 팬덤 내에서도 케이팝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좀 더 보편화되는 일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잠깐 BTS 신곡 앨범이 6월 10일 예정돼 있다 하는 최신 앨범 나온 얘기했고 싸이의 데땐 얘기했는데 세븐틴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올 음반에 대한 곡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앨범 타이틀이 뭐였죠?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제가 봤는데 페이스 더 선이고 5월 28일 날 금요일 자정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세븐틴 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제 뭐 이거 섣부른 예상인데요. 아마 자체적으로 최고 기록을 세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US 프로모션 쪽이나 그리고 지금 세븐틴 자체에 대해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의식해서 지금 일정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심스럽게 저는 탑3 안에 1위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추세가 아닐까 그리고 좀 진지한 음악들 그리고 세븐틴 자체가 여러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안에 다양한 식으로 유닛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닛들이 보여주고 있는 음악적인 성향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 케이팝 팬덤 내에서 음악적인 신뢰감을 구축해 나왔던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에는 조금 더 늦게 그러니까 미국 주류 시장에는 마치 지금 이제 막 신인인 것처럼 소개가 되지만 사실 케이팝 팬덤 내에서는 일본에서 우선 크게 각광을 받은 게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환영을 받았었고 BTS 못지않은 그룹 인기를 누렸던 게 세븐틴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양쪽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그런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팀으로 이미 사실은 유명하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뒤늦게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무리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오늘 쭉 얘기 속에 녹아 있긴 합니다만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케이팝이 오히려 도약에 그런 준비를 한 셈이다.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됐던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각종 활동이 있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해제가 되면서 대면 콘서트 각종 페스티벌 각종 행사들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케이팝은 어떻게 더 뻗어나가게 될까요? 뭐 지금 지금의 어떤 만들어 왔던 그 기세들 그리고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참아왔던 억눌려왔던 그런 팬심 같은 것들이 당연히 이제 다시 폭발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와 맞춰서 이 케이팝 기획사 내에서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 시장 타진 같은 경우도 지금 케이팝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막 출발하는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직접 팬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작은 규모라도 그들 앞에서 공연을 펼치고 뭐 사인회를 연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생각엔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겠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티스트의 하나의 평판 그리고 인지도를 쌌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온라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전략을 짜는데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년간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던 그룹들의 기획사는 아마 지금 이 말씀 모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전략들 상업적인 장치들을 다시 한 번 이제 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케이팝의 그 팬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의 활동들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CD를 여러 장 사는 정도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전부였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케이팝 스타들의 공연을 직접 보는 데까지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더 시티라는 라스베가스 콘서트 BTS 콘서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콘서트 자체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뭐 도시나 상권에 대해 활발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케이팝이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결과나 기세가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 케이팝은 또 다른 전혀 다른 게임에서 도약의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기대를 하겠습니다. 음악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보지만 영미 팝, 락이 지금도 전체를 휩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주요 그룹들을 보면 새로 앨범 한 번 내면 공연 투어를 전 세계를 무대로 한 6개월씩 합니다. 그게 음악계의 생리인데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들도 국내 방송 출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그룹들이 한 그룹은 볼리비아에 있고 어디는 프랑스에 있고 전 세계에 이제 투어를 다니는 그게 확 열리는 때가 되지 않을까 그만한 관계 모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케이팝 내에서 그 다양화 자체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또 선호하는 아티스트들도 양상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큰 시장 외에 정말 작은 시장에서는 케이팝 가수가 정말 한 번이라도 와줄까 이렇게 기다리는 시장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획사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섬세하게 조금 더 리서치를 하고 그 시장에 맞는 전략들을 구사를 하면 지금 사실 뭐 기생충이다, 미나리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부터 파칭코까지 한국 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정말 말도 못하게 폭발하는 시점이거든요. 이 분명히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좀 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데믹 시대의 케이팝은 어디까지 다 더 커져나갈 것이냐 기대감을 보면서요. 김영대 평론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